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저녁시간인데 여러분들께 또 한번 흥미롭고 아주 신기하고 특이한 그런 이야기들, 사건, 사고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오늘 투자는 끝났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삼성 고생하셨습니다. 투자한다고 고생하셨고 이제 좀 쉬어야겠죠. 오늘 또 불금이라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또 즐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모처럼 친구들 모여가지고 소주 한잔 마시는 분도 있을 테고 가족 단위로 같이 외식하는 분도 있을 테고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즐기는 분들. 일단 수고하셨으니까 또 쉬는 맛도 있고 즐기는 맛도 있어야겠죠.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불타는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요즘 보니까 특히 요즘 그 주식보다는 또 펀드 쪽에 많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펀드. 특히 어디에 많이냐. 뭐 인버스 펀드에도 돈이 많이 몰리는 것 같고 하여튼 요즘 보니까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막 고버스 이런 데도 많이 몰리더라고. 고버스, 인버스. 하여튼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올인 하는 것 같아요. 올인. 올인 좀 조심해요. 올인. 이게 몰빵이잖아요. 몰빵 위험인데. 이 몰빵 위험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 돈을 빨리 벌고 싶고 왕창 벌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빠르게. 빨리 벌고.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 억지로 따라가면 안 돼. 돈이 나한테 따라오고 싶겠지. 내가 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해겟거리고 있더라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 쫓아가면 결국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돈이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 말은 쉬운데. 하여튼 요즘 참 힘듭니다. 요즘 보니까 그 주가 지수를 비롯해가지고 원자재, 달러 등 주요 자산 그 가치 하락에 이제 배팅하는 그런 인버스 펀드. 인버스 펀드에 돈이 몰리는 거야. 이건 하락에 배팅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상승에 배팅하잖아요. 올라가야지만이 주가 오르는 건데. 이건 떨어져야지만이 돈 버는 인버스. 이게 무슨 무서운 거야. 인버스 펀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발 경기 둔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안 좋죠. 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이러한 우려감이 크죠. 온갖 악재들이 지금 막 휩싸여 있어. 왜 이렇게 악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하여튼 이런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당분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쉽지 않아. 그리고 원자재와 달러는 그동안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또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 원자재도 그렇고 달러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하락세에다 돈을 배팅한다는 겁니다. 하락세. 하락에다 배팅한다. FN 가이드에 보니까 19일부터 26일, 일주일간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그 펀드 유형이 인버스 펀드래요. 인버스 펀드.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인버스 펀드인데 이 기간에 3633억. 3633억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돼요. 유입됐고. 여기에 또 보니까 기관 자금하고 개인 자금이 모두 섞여 있어. 모두 섞여 있더라고요. 모두 섞여 있고. 연초 대비했을 때 그 인버스 펀드는 펀드는 평균 수익률이 17.06%예요. 17.06%라서 유형별로 보니까 해외 특별자산 19.44% 4.4%고. 브라질 주식이 19.19% 그리고 해외 원자재 18.28% 뭐 그래요. 보니까 중남미 주식이 18.36% 뭐 그런 관련 펀드 담으로 수익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버스 펀드 유형에 포함된 상품 중에 보니까 코스피 200지수의 1일 등락폭을 그 마이너스 2배로 추정하는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X짜리가 있어요. 이게 1660억 정도. 코스피 지수 1일 등락폭을 반대로 추정하는 코스피 인버스 553억짜리가 있고 코스닥 150지수를 반대로 따라가는 코스닥 150인버스가 있고 359억짜리. 이렇게 이쪽으로 돈이 몰렸어요. 자금이 유입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수가 반등했을 때 이를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인식한 그런 투자자들이 지수형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시장에서 지수가 곧 다시 빠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헷지 목적으로 인버스 상품 매수한 것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헷지로. 채권 가격 하락에 또 투자하는 그 케이비스타 국고채 3년물 3년 선물 인버스 여기도 많이 들어가는데 케이비스타 여기에도 300억 정도의 자금이 유입됐네요. 그리고 코스피. K-O-S-E-F인데 코스피. 여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이쪽에도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배짜리인데 소액 자금이 들어갔고 달러지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일에 104.85까지 올랐다가 26일에는 101.73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죠. 하여튼 이달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원자재 선불 인버스 상품에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요. 원유 선불 인버스 ETF가 개인 투자자들의 그 손매수 상위 종목에 포함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국제이과가 배를 당 110달러까지 올라온 만큼 이자는 하락할 때 되지 않았냐.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개인 투자들이 강한 매수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합니다. 기름값 떨어질 거다. 거기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국제이과 천연가스 가격 하락의 2배를 따라가는 상장지수 증권이 있어요. ETN이라고 하죠. ETN. ETN도 개인 숙매수 종목에 포함되는데 하지만 이들의 수익률은 부진하다. 그래서 WTI 선물 가격은 26일 기준 했을 때 배를 당 114.09달러까지 졌고 이달 들어서만 지금 보니까 9% 정도까지 올랐어요.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상황은 마찬가지고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26일 기준 100만 BTU죠. BTU당 8.91달러 해가지고 하여튼 이달 들어서 22%는 올랐답니다. 22% 이 기간에 신한인버스 2배짜리 천연가스 ETN이 44% 하락을 했고 하여튼 같은 지수를 추정하는 삼성증권 ETN은 조기 청산 청산까지 됐어요. 청산 하여튼 원자재 관련 투자가 과일되다 보니까 가격 하락에 대한 맹목적 투자는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러시아가 원자재 시장이 목줄을 쥐고 있었지 보니까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이 가동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수 있죠. 그래서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하여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니까 원자재 트레이딩 업체의 리터브시엔 어소시에이치가 있는데 거기서 투자자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인데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숏 스키즈 숏 스키즈라 하죠. 스키즈 이게 발생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급격한 공매도 청산에 따른 가격 급등 숏 스키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 이런 데 하여튼 쳐다보지 마십시오. 인버스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인버스 곧버스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약이 될 수 있고 상책이다. 하여튼 여러분 저녁 시간 맛있게 음식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해요.